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역시 지금은 오팡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한 성장성 하나만 갖고 가기에는 좀 힘들고요 숫자가 보이는 섹터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력기기가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동 위주의 화랑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사이클은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장기 사이클 예상되고 있고 특히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 이어서 레퍼런스를 쌓아둔 상태입니다.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내 전력기기 쪽입니다 또한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이션 저평가가 과도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올해 글로벌 전력 수요는 1.8% 증가한 28.4와트시로 예상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멈춰있던 선진국의 송배 전망 신규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동지역에서 전력망의 노후로 인한 교체 수요가 함께 발생하면서 전력기기 수요는 점점 높아집니다 공급 불균형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고 글로벌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장기 사이클로 판단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전력기기 ppi는 2에서 4분기의 시차가 전척됩니다 시장 매력도가 높아진 미국으로 유럽 로컬 업체들의 수출이 이어졌기 때문이고요 23년 미국의 ppi가 계속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고 유럽 내 그리드 투자 촉구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보면 유럽 또한 미국을 따라서 전력기기 수급 불균형의 초입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24년부터 사우디와 기타 지역의 수요 증가 요인을 고려한다면 수급 불균형이 글로벌로 확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전력기기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관심 주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역시 hd 현대 일렉트릭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 그리고 노출도가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854억 원으로 전년비 125.9% 증가하면서 역시 컨센서스를 상위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3분기 신규 수주가 약간 전분기 대비 감소한 점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정도 있는데요 절대적인 규모는 최근 분기 매출을 상위하는 수준이고 수주장구는 역시 증가 추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가 상승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확인될 전망이고요 지금 이번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했습니다 과거에 bp나 적자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구구했던 시기가 최근에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6%대 쪽에서 이번 3분기에서는 10% 이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결국 수요가 역시 탄탄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계획도 발표되었고요 장기 공급 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경우에 물량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업환에 대한 부분들을 월간 데이터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우산 그림이 충분히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가 변동에 따라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좋은 투자 기회로 판단됩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리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는데요 미국 수요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